첫번째! 첫번째! Made in China 스티커 개설사 열었습니다 I feel good 미리 이렇게 조립이 되있네요 나사가 조여져 있습니다 1,000원 조립해봅시다 운방구에서 샀는데 이건 동네 동전 넣고 돌리는거 동전 넣고 돌려서 나온건데 똑같은 제품인지 나는 몰랐네 열어보고 알았네 다리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저번에 한번 조립해봐서 오늘은 수월하게 조립할것같은 앞필링이 전해집니다 이렇게 꼽아줍니다 뿅 뿅 굿 엑셀런 굿 저번에 한번 조립해봐서 오늘은 아주 킥리하게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냐 이렇게냐 방향이 중요하지요 이렇게구나 이렇게구나 여기다가 착 착 약간 남자의 그것같은것을 뒤에다가 착 에헤헤헤 여기다가 착 이거는 대가리 여기 이렇게 홈이 파져있는데 여기도 홈이 이렇게 있죠 꼽아줍니다 이렇게 짠! 와우! 판타스틱! 다리 한번 꼽아볼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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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아! 펀타스틱! 고쇼! 아주 좋아요! 자 이제 날개 쪽지를 한번 달아보자 여기를 이렇게 스티커 이걸 옆으로 이렇게 꼽아서 스티커 하나도 탁 وت 레이밸 랩 랩 랩 랩 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